안녕하세요. 지금 녹화 중이에요? 어제 갑자기 출전하게 됐는데 별다른 부담감 같은 것도 없고요. 나갈 수 있는 거에 감사한 마음으로 나가서 열심히 하려고 했었습니다. 눈도 많이 보고 그래서 사실 눈에 많이 있긴 있겠는데요. 제가 유리한 카운트에서 계속 상황이 만들어져서 직구를 좀 더 많이 생각했던 게 또 좋은 결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. 앉는 순간은 와 이거 완전 넘어갔다라고는 생각 못했고요. 그냥 잘 맞았다 해서 어? 설마? 하다가 일단 이루다라고 생각하고 뛰다가 어디서 막 환호성이 들리더니 그래서 심판 그 눈을 봤는데 손을 돌리더라고요. 그래서 딱 그거 보자마자 드디어 쳤다. 진짜 약간 눈도감? 안도? 약간 그런 느낌? 한 점도 안 보고 파선을 막았다는 게 좋고요. 또 3타점 한 것도 기쁘지만 그래도 창모 형이 또 기록 세우면서 기분 좋게 승리를 딸 수 있던 게 저는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.